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보라색 저 핑크색 제라늄 여전히 자라고 있네 이렇게 보니까 보라색 아이고 이 꽃 빨간 꽃이랑 제라늄이 여기 있고 저기 오늘 비가 조금 왔어요 비가 왔어요 지금 예 아주 밖이 비가 와서 추웠는데 여기 여전히 이거를 완전히 해 놓고 지금 옛날 이야기 틀어 놓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지금 옛날 이야기가 계속 나와 울고 먹고 또 울고 먹은 옛날 친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어 하루가 아니 저기 이게 바로 그 우리 YMC 가자고 지금 그래서 자 꾸지하러 가자 이불 끄고 가요 그냥 놔두고 가 갔다 오면 앤토니 안 간대? 그럼 나도 있어야겠네 앤토니하고 같이 있어야지 앤토니 나이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학시험하고 고기는 안 했어요 할머니가 여기 얼굴 있는 데만 했어 궁둥이는 안 나오고 앤토니도 이런 식물 있네 제이슨 형아도 제이슨 형아가 또 주디 뭐 하얀색 막 들었네 이것도 어 저 빨간 띠 모자는 뭐지 또 우리 제이슨이가 없으니까 그냥 식물들이 잘 자라나 니가 물 주어야 되냐? 오 네 맞다 너가 제이슨한테 들었을 거 아냐 이거 뭐 물 주라고 제이슨 니가 물 줄 줄 알아? 오 그렇게 주는 거야? 오 형아야 우리 민혁이가 물 주고 있다 지금 오이구 그거 수통에다 주네 오 그만큼씩 주면 되는 거야? 네 최고다 야 뭐 어떤 거 어떤 거 줄 줄 알아? 네 와 야 아빠야 쟤 쟤 이 물 주고 있어 어 얘가 오늘 얘가 그걸 약속한 거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할머니가 이걸 찍게 돼서 좋네 저 위에 거는 안 주는 거야? 어 그런 거는 안 줘도 돼? 어 많이 줬어? 줄 거면 왜 이렇게 빨리 내 할머니가 못 쫓아가겠다 어 니네 맘께도 줘야 돼? 우리 다 줬네 이게 물 수통이야 얘들 네 니 거는 안 줘도 돼? 어 네 벌써 줬어 어 아이구야 하이파이브 짠 형아 봤지? 물 다 줬지? 그리고 열심히 지금 브레이크 타임 예 굿 굿 좋아 좋아 아빠야 아빠야 둘째 아들 어떻게 생각해? 네 열심이야 열심이야 그래 아빠 빨리 갔다 와라 응 응 아빠 그거 하고 할게요 그거 하고 해라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 식물들이 금방 그냥 아이 이거 또 불을 켜놔야 얘들이 빛을 봤냐 또 물도 주고 불도 켜놔야 돼 좌우 위에 끝까지 다 자 할머니가 오늘은 여기서 자겠구나 제이슨 방에서 응 얘들하고 따뜻하라고 네 어이구 여기 밖에는 아주 그냥 큰 게 있네요 그저 비가 왔어요 비행기가 나네요 제이슨 잘 있다 엄마랑 식물 보러 갔어요 우리 제이슨이 아 얘네들 야 제이슨이 없어서 어떻게 얘 얘도 밥 아 먹이 다 많이 주고 갔구나 먹이 많이 주고 갔네요 요게 제일 신기해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굿나잇 바이 에이 굿나잇이 된대 굿나잇